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릭조인호 목사님은 한상 가운데 천국가서 가장 높은 왕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옆에 세상에서 기모거리 안젤로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왜 안젤로가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앉아있어야 할 호화 잘나는 보좌의 왕으로 앉아있게 되었는지를 참으로 감동스러운 놀라운 안젤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옆에 보좌들 위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아직도 가장 높은 왕들이 앉아있는 곳에 있었다. 그때 나는 바로 옆에 한 남자를 알아보았다. 당신은 내가 어디서인가 알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인지 기억을 할 수 없는데요. 당신은 환상 속에서 나를 보셨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그저씨 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아니, 당신은 실제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아직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의 어떤 문제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아파트 근처에 공원 한가운데에 나가 있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한 상태였다. 내가 앉아서 성경을 읽는 동안 나는 환상에 빠졌었는데 그것은 내 생애의 첫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 속에서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치고 아픈 자들을 방문하여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대단히 열심히 엮고 사람들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갖고 있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영락없이 방랑자이거나 집 없는 사람이었다.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잘못하여 그가 가는 길로 들어가자 그는 그것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을 억제하고 발로 고양이를 바깥으로 매우 거칠게 밀어내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내게 이들 두 사람 중 누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다. 첫 번째 사람이죠.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이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들 각자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첫 번째 사람은 대대로 주님을 믿어온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는 아주 부흥하는 교회 내에서 양육되었고 가장 훌륭한 성경 학교들 중 한 곳에 다녔다.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백이 주어졌으나 그는 오직 75만 사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모고리로 태어났다. 그는 학대받았고 어둡고 추운 골방에 갇혀 지내다가 여덟 살 때 당국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기간에서 저 기간으로 옮겨졌으나 가는 데마다 계속 학대를 받았다. 결국 그는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분의 사랑 셋을 주셨으나 그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경로와 싸움 끝에 그 새끼 고양이를 해치지 않도록 억제하였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솔로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휘양 찬란한 보좌 위에 왕으로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그의 분부를 기다리며 그의 주변에 정렬하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주님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나는 여전히 그가 실제의 인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하물며 이 위대한 왕들 중에 있다는 것은 더욱 믿을 수가 없었다. 주님 그의 마지막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내가 간청했다. 물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다. 안젤로는 내가 그에게 준 적은 것에 너무나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랑 셋을 더 주었다. 그는 그것을 모두 사용하여 도둑질을 그만두었다. 그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는 것을 한사코 고부했다. 그는 빈병을 모으고 가끔씩 잡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찾아가 생기는 돈으로 먹을 것을 샀다. 그는 들을 수는 없었지만 글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복음 전두지 한 장을 보냈었다. 그가 그것을 읽었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는 자기 생일을 나에게 전부 바쳤다. 나는 다시 그에게 나의 사랑의 갑절을 더 주었고 그 후 그는 그 모든 것을 충성되게 사용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비록 그러한 빈곤 속에 있었으나 그가 본 돈의 절반 이상을 전두지에 사용하여 길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는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까? 나는 그가 왕들과 함께 앉아 있으려면 엄청난 숫자일 거라 생각하며 이렇게 질문했다. 한 사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그를 격려해주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어 다른 한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길 모퉁이에 몇 년이라도 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 전체가 나에게 그를 이곳에 데려올 것을 간청하고 있었고 나도 그가 자신의 보상을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 왕이 되기 위하여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질문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하였다. 그는 나와 닮게 될 때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 순교자로 죽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극복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토록 적은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겼던 사람은 너무 적었다. 나의 백성들 중 많은 사람이 한 세기 전만 해도 그 편리함 때문에 왕들도 부러워했을 만한 편한 집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반면 안절로는 추운 밤 종이상자 하나를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것을 내가 임지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도 내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성대한 향찬에 대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준 모든 것에 충성하였다. 그것이 비록 내가 너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일지라도 나는 내가 그의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기 때문에 환상에서 너에게 그를 보여주었다. 너는 한 번은 내 친구 한 사람에게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그에 대해 말한 적도 있었다. 제가 그랬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보수 정류장에서 도망나온 엘리아의 무리 중 또 다른 한 사람이 있군요. 너는 그가 사람들을 보금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온수가 보낸 광신도라고 말했다. 이 체험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들 중 가장 혹독한 파격이었다. 나는 충격 이상을 받았다. 나는 경악했다. 나는 그 특정한 상황을 기억하려고 아무리 애일을 써보았으나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단순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행색이 남녀 노방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동정을 갖지 못해왔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너는 다시 용서받았다. 그분이 즉시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 말도 옳은 것이다. 잘못되고 심지어는 비뚤어진 동기를 가지고 길에서 보금을 전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신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비록 훈련받지 못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너는 외모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젤레와 같이 보이는 나의 참종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이 세운 큰 교회와 기관들 안에 세련된 전문직들 중에 있는 만큼 많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안젤레를 쳐다보라는 몸짓을 하셨다. 내가 몸을 돌리자 그가 그의 보좌 앞에 계단을 내려와서 바로 내 앞에 섰다. 그가 양파를 크게 벌려 나를 껴안았고 아버지처럼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이 나의 전신을 쏟아 부어지면서 내 온몸을 통해 흘러내려와 나의 온 신경계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한참 후 팔을 풀자 나는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러나 그 느낌은 놀라운 것이었다. 내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었다. 그는 세상에서도 너희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내 백성에게 줄 것이 많았으나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나의 선지자들조차도 그를 기피했다. 그는 성경체가 두억 원의 책을 사서 읽고 또 읽으면서 믿음을 키웠다. 그는 교회에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를 받아주는 교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만일 교회가 그를 맞아들였다면 그들은 나를 영접하였을 것이다. 그는 바로 내가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는 노크 그 자체였다. 나는 애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우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조유석의 의식을 잃었던 한 늙은 술주정맹이를 살리려다가 동사였다. 내가 안젤로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있는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간정을 세속화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인 순교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주님 저는 그가 진정으로 승리자인 것을 압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 온 것은 공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순교자로 간주됩니까? 안젤로에게는 그가 살아왔던 매일매일이 하나의 순교였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겨우 생존할 정도만 유지하였고 그의 생명을 필요로 한 친구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썼던 대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내 자신을 주게 될 때 그것은 많은 것이다. 안젤로는 매일 죽었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을 때 그는 언제나 자신을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겼으나 실상 그는 가장 큰 자 중 하나였다. 내가 이미 배운 대로 스스로를 가장 큰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자로 여김을 받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안젤로는 한 교리나 그의 증언을 위해서도 죽지 않았으나 나를 위하여 죽었다. 주님 제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돌아가서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간청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도 나는 너와 함께 구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 걸어가자 안젤로가 말했다. 제발 나의 친구들 집 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주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감동되어 무엇이라 답을 할 수 없어 단지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이 말은 위대한 왕이자 왕종왕이신 분의 위대한 친구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님 제가 집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돕는 누구라도 도와주겠다. 그분이 대답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는 언제나 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의 분량만큼 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주어질 것이다. 너는 내게 더 많은 기름을 부어줄 것을 여러 번 강구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면 나는 내게 더 많이 돌려줄 것이다. 나는 부유하지 않았으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세기 전 왕들보다도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나 이제 곧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선한 감정이었다. 지금까지 릭조이노 목사님이 전국에서 만나본 안젤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